오늘은 이제 7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 고센이죠. 고센. 니산월 1월 15일 아침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도착합니다. 45일 만에 도착합니다. 이 부분이 출애 13장부터 19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3월 1일 날 도착해서 그해 2월 20일 날 떠납니다. 11개월 20일 동안 이곳에 머물게 돼요. 신해산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출애 19장이면 10개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장 35절부터 23장까지 10개명에 대한 70여 가지의 시행 규칙을 주셔요. 이걸 모세가 받았다고 해서 모세 율법. 성경에 보면 저도 그랬지만 성경을 볼 때 율법, 규례 이런 단어들. 율례 이거 같은 의미예요.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대로 최고의 기능인 부살렐과 오올리압을 통해서 이 성막이 제작되어지고 추력을 한 지 2년 1월 1일 BC 1445년에 드디어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성막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된 후의 얘기예요. 이것이.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막이 아니라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천막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막이 됐는가. 이 성막은 거룩할 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지하는 거룩한 성막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식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 고룩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이. 기름을 발라 고룩히 구별하는 의식이 필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기름이 감남류가 있어요. 이 감남류는 등대를 밝힌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관유예요. 관유. 관유의 뜻은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됐다. 이 관유는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가 있어요. 이 관유로. 그래서 이 관유가 쓰이는 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사를 임명할 때 쓰는 기름이 관유예요. 관유는 여섯 가지의 여러 가지 향료와 향신료로 말리미암아 만든 거예요. 그 향신료에도 여러 영적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이나 선지사나 왕을 임명할 때 이 관유를 머리서부터 쫙 뿌립니다. 그러니 머리서부터 어떻게 해요? 눈썹, 코, 입, 몸에까지 쫙 흐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유는 기름이잖아요. 신약성기에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은 뭐죠? 성령이 임해서 내주하는 것. 그 차이점이에요. 예술은 믿었다. 인격, 윤리, 도덕. 별 차이 없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약적 관점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두 번째 용도가 뭐냐면 구별되게 할 때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 천막에 기름을 바름으로 성막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거룩한 성막이기 때문에 이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위인들, 구별된 내위인들, 재상들이 하나 옆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벌써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기름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셨냐면 열도 지파의 지휘관이 있습니다. 지휘관. 민숙이 일장의 20세에서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각 지파의 지휘관을 임명하라. 유다 지파에는 나손이 됐습니다. 나손. 나손이, 나손의 아들이 살몬인데 이 살몬과 라합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의 아내가 루키의 루시예요.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여덟 번째 아들이 다이시예요. 그러니까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을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휘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먼저 헌신해라. 어떤 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임직을 앞둔 중직자들이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 임직자들이 왜 임직 헌금을 드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천막이 성막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설계대로 성막을 완공했지만 그건 천막이 불과해요. 성막이 된 것은 기름을 발랐을 때, 관유를 부었을 때 성막이 된 겁니다. 이 성막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주의관이 먼저 헌신해라. 왜? 그들은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주의관이에요. 주의관이 먼저 헌물을 드려라. 드렸다는 말이 19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헌신할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금 시대 보면 헌당을 한 거예요. 헌당을. 교회가 헌당한 거예요. 헌당할 때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리는 게 뭐냐. 피택된 사람들이 하나 옆에 헌당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임지검금을. 그래서 보세요. 7장의 핵심은 성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함을 한 후 주의관들, 12명의 주의관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장로가 피택됐다는 것은 장로 대표. 장로는 뭐죠? 평신도의 모델이에요. 평신도의 생각, 평신도의 헌금과, 평신도의 물질관, 평신도의 헌신관. 그거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 예물이 뭐냐면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12명의 주의관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를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이 소라는 값이 지금 말하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소는 그 가문의 재산 1호 아니었습니까?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 6대와 소 12마리, 이걸 먼저 레인들에게 드린 거예요. 레인들에게 먼저 드린 거예요. 레위인들. 레인들한테 드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직할 때 보면 헌당할 때 임직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임직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시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양육한 주의 종에게 먼저 감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전달합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해막 봉사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이동할 때 자기의 텐트만 쥐고 가면 되지만 레인들은 자기 가족의 텐트뿐만 아니라 성막이라는 이 거대한 이동식 예배 초소인 성막을 다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료와 게르소 집판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사람이 매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헌신한 수레를 가지고 옮긴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는 수레 둘과 소 넷마리 문화료 자손은 수레 넷과 소 여덟마리 고압 자손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깨로 성물을 메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성막이 딱 이동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이 성막의 박각과 기둥을 옮기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동식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뜯었다 또 세웠다 조립했다 분리했다 이 널판지와 이 엄청난 이 무게의 앙장이란 앙장 그래서 네 가지 색깔로 짜놓은 첫 번째 거 그 위에 염소털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다 접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널판지를 다 분해해서 수레 둘과 소 수레 둘로 수레 하나는 소가 두 마리 있었으니까 수레 둘로 쫙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게르손 자손. 문화료 자손은 외곽이잖아요. 외곽. 외곽. 이것은요. 이거는 문화료 자손이 하는 게 아니라 게르손 자손이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만든. 이거는 문화료 자손이 하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 이 바깥에 문화료 자손 이 바깥에 이 기둥과 여기에 있는 이 세마포천으로 만든 이 텐트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거를 수레 네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 해막에서 옮기는 모든 것들의 부분을 주의관들이 먼저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퍼스트 무버할 때 기한 위원장님들이 항의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때 제일 먼저 헌신한 분이 있었다. 그 헌신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12명.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이 12명이 매일 매일 한 앞에 번재단에서 재단 앞에 헌물을 들으라. 이게 명령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재단의 기름을 받으러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들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두 종류가 재단이 있죠. 하나는 바깥에 있는 번재단과 성수 안에 있는 분양단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단은 번재단입니다. 이 번재단에서 예물을 들을 때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12명의 지파가 매일 12일 동안 들으라. 순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블론지파 또 북쪽의 단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또 남쪽의 루벤지파 저 서쪽의 에브란지파 순서대로 해라. 순서대로. 12명이 매일 12일 동안 들을 때 종류가 일곱 개의 재물이에요. 일곱 개의 재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수, 땅의 수.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땅, 동서남복을 지배한다. 그래서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런데 12명이 각각의 재물을 들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들였다. 12일 동안. 지휘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다면 20세 여자도 60만 정도 됐을 거예요. 20세 이하 남자,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12명이 대표자야. 12명이 매일 똑같은 7가지 재물을 그 번자단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먼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다고. 다른 말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다.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헌신도 없이 이런 중신도 없이 지도자가 되면 이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그릇이 안 되는데 남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는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릇을 갖추지 못하면 200만의 사람 중에 각 지파의 대표는 12명이에요. 12명이 지금 매일 10일 동안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유다 지파의 나손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라는 수십만의 사람이 자기의 대표의 우두머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건 동시에 그들도 동일하게 동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받쳐진 예물이 일곱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곱 가지입니다. 일곱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서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음반하나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세겔이라는 말은 이 당시만 화폐 단위인데 이게 기준이 달라요. 일반 평민이 세는 세겔과 또 왕족이 쓰는 세겔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세겔이 적용이 달라요. 성서의 세겔, 일반 세겔로 환산했을 때는 130세겔이라는 것은 뭐냐면 1.5kg이에요. 은으로 이것은 이들이 드린 것으로 뭘 했냐면 성서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12가지의 12개 떡이 있는데 각 떡은 각 지파를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떡을 바치는 은쟁반 12개니까 각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드리니까 12개니까 12개 떡을 담는 진설병을 담는 이 은쟁반으로 사용된 거예요. 보세요. 성도들이 임직할 때 내는 임직 헌금들은 어떤 면에 다 교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거나 목사들도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깊게 공부한 적도 없고 저도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다녔고 공부했지만 성경을 깊게 구속사를 가르쳐준 데가 없어요. 스스로 해야 돼. 만남의 축복을 통해 스스로 좋은 분 만나고 좋은 책 만나고 자기가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잘 몰라요. 이 부모는 특별히 더 몰라요. 여기에 사용된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어디냐면 70세계 무게 은발이 하나 자 70세계는 800g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은으로 된 접시에다가 소재물을 담는 거예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여기에 소재물 소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게 다섯 가지 제사법 있지 않습니까? 자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재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절차 제사되는 법이 달라요. 화재가 있고 거재가 있고 요재가 있고 전재가 있는데 화재라는 건 태워드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 제사법 중에 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소재잖아요. 소재 다른 것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짐승을 태워드리는 것이고 이 소재는 재료가 고운 가루입니다. 밀의 고운 가루에다 기름과 소금과 유황을 넣어서 만든 빈대떡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소재물은 완전 헌신을 얘기해요. 이 고운 가루 밀 밀을 그냥 드리는 것이야 이것을 찝니다. 그 가루로 만드는데 제 세상이 검사예요. 딱 만졌을 때 여기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면 안 돼요. 고운 가루라는 것은 아주 고운 가루로 빨아야 돼. 완전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으스러워져서 죽어야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가 사이의 뜻이 밀이라는 형체가 완전히 으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돼야 소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은위에 바치는 거예요. 은. 내 헌신이 그렇잖아요. 내가 아주 귀한 헌신을 제 세상이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가 드리니까 나도 드려야지. 법이니까 나도 드려야지. 교회가 얘기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 옆에 드리라는 거예요. 은발이 위에 소재물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개의 무게 금그릇 하나. 금그릇. 은보다 두세 배가 비싼 게 금이지 않습니까? 이 금그릇. 이 금그릇에 다가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성수에 들어가면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성수와 지성수를 가로무한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금향대가 있어요. 금향대 또 등대 향단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금이에요. 이게 뭐냐면 향로에요. 향로 번재단의 불을 여기다가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지도자가 드린 금그릇 위에 향을 갖다 놔두는 거예요. 그럼 불을 지피면 어떻게 해요? 향이 타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헌신이 하늘 보호자에 상달될 수도 보호자에 올라갈 수도 영주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떻게 해야 돼? 재물입니다. 번재물 지도자가 먼저 하나 옆에 완전 헌신이겠다는 번재물 번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걸 갖고 옵니다. 그런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도자 아닙니까? 짐승은 내 얘기 11장에 보니까 정균한 짐승 굽이 갈라지고 대세계진진하는 짐승 송아지 양 염소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형편에 따라 드리는데 지도자들은 뭘 드렸냐면 바로 이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세 마리를 번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번재물이란 건 뭘 얘기하죠? 짐승이 오면 유일하게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가죽을 벗기고 이 가죽은 제상목에 그리고 나서 다 자릅니다. 각을 쪄요. 그 다음에 내장을 빼서 물로 씻어서 번재단에 올립니다. 완전 태워버려요. 100%.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다 태워라. 절대 헌신해라. 그리고 속죄재물 본인이 하나님과 가로막이면 안 되잖아요. 죄로만 이것을 속죄하는 속죄재물을 드리고 화목재물을 드립니다. 화목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백성과 하나 되기 위해서 피스메크하기 위해서 화목재물을 드려요. 그리고 이 예물을 이 예물을요. 각각의 똑같은 사람이 매일 한 사람씩 12일 동안 드리라는 거예요. 족장의 이름과 그것만 다르지 재물은 똑같이 반복돼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12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은혜 맞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의뢰받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래서 이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환산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일 동안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납달래 지파가 마무리했거든요. 이들이 개개인들이 드린 재물을 환산하니까 바로 84절에서 88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개인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억 3, 4천 되는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죠. 물질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 시대의 순교가 물질입니다. 지도자들이 헌금생활이 안 된 사람은 지도자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소관 그렇잖아요. 평신도들도 굉장히 헌금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헌금생활을 하는데 지도자들이 헌금생활이 안 된다. 교회가 여러분들만 힘차게 퍼스버 라스천 운동하는데 지도자 될 사람이 여기에 등한시한다. 관심 없다. 그럼 지도자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앞선 자들의 모델인 거예요. 보세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개인적으로 1억 3천이 적은 돈이니까 얘들이 뭐가 있습니까 텐트 생활하고 이동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떠날 때 많은 재물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생활 아닙니까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린 거예요. 이것을 드렸던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본 겁니까 지도자는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지도자는 저렇게 예배드리는구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고 앞장서야 되는구나 이것이 영적 파급력이에요. 지도자의 말 한마디 지도자의 행동 지도자의 주장 이것은 한 조직을 사느냐 죽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지도자는 영적으로 끼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끼어있지 못하면 영양은커녕 싸움의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싸웁니까 누가 싸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지도자가 싸우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끼어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 깨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박살내는 거냐 싸우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많이 되면 안 됩니다 된 분들은 이런 앞선 헌신과 앞선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이거 못하였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혜종을 통해서 특별히 민숙이 7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에 내주었던 역사하심이 민숙이 실장을 통해 천막에 기름을 바르는 수중한 성막이 되고 이 성막에 이제는 제사와 속죄의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지도자들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헌신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지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문을 알고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